네 우리 투카스의 두 주역이죠 이시연씨 김선호씨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구요 이시연 김선호씨입니다 네 왼쪽 대각선 바라봐주시구요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바라봐주시구요 자 이어서 시선 오른쪽 대각선 살짝 틀어서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오늘 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자 오른쪽 끝 돌아서 예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섹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투카스 난리잖아요 나한테는 난리야 예 그럼요 난 맨날 보거든 아 우리 이시연씨 일단 어제 수상을 했거든요 예 우리 선호씨가 많이 축하를 해준 모양인데 어떠셔요 오늘도 약간 기운이 좋죠 아 오늘은 그냥 제가 마음을 비우고 왔습니다 워낙에 또 쟁쟁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는 저보다는 이제 우리 선호씨의 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호씨가 진짜 루키에요 어 장난 아니거든요 예 자 이제 불안관을 접수한다 예 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투카스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잖아요 아 너무 감사하구요 사실 좀 떨리고 정신없는데 네 네 좀 그렇습니다 어제는 감사해요 오늘 화장도 되게 잘 먹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잠을 좀 많이 자가지고 또 잘 꾸셨나봐요 아 제가 안꾸고 지금 똥차를 갔다고 지금 매니저가 아 이거 제 좋은거에요 그죠 예 아 두 분으로 의상 컨셉은 어떻게 되시는 거에요 저는 어제 안 입었던 옷 컨셉 아 어제 어제 보다 조금 더 예쁜 옷인가요 덜 예쁜 옷인가요 비슷한거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김선호씨는요 네일 안입을 옷이고 아 아주 훈훈하네요 네 이제 대학 동기거든요 오늘 선호씨가 꼭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선호씨 그러면 만약에 상을 받는다 또 공약이 살짝 들어가줘야지 재미있거든요 공약이요 네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회식 아 어떻게 하지 예 뭐 회식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의 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태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.